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당국이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으로 북한 주민이 넘어와서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경계 감시에 또 한 번 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방에 모든 GOP 일반 전초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가 이번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초수 문을 두대여 기순 의사를 표시했던 이른바 노코 기순이 있었던 곳이어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추적되는 북한 남성은 전날인 11월 3일 저녁 7시 25분에 일반 초수 인근 철책을 타고 넘었습니다. 이 장면은 인근 GP의 설치된 열 영상 감시 장비 TOD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체, 사람 몸도 발열이 있죠. 열이 있는 물체가 움직이면 그걸 포착해서 촬영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포착이 됐는데 해당 초수에서 계속해서 이 남성을 TOD, 즉 열 영상 감시 장비로 추적했지만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장비에서 이 물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신속출동조가 출동을 했지만 이 남성은 TOD에서 자취를 감췄고 그는 철책 인근 사각지역인 가파른 경사로 사라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남성이 넘은 철책에는 광망센서와 CCTV로 구성된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가 실제되어 있습니다. 철책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하면 센서가 울리고 GOP 부대 감시 통제수로 즉각 전달이 되는데 이번에는 센서가 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은 장비 고장 여부 등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전방 모든 GOP에는 이러한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광망센서는 기온 차이 또는 동물 접촉 등의 원인으로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력 감축으로 체전방 경계부대에 인력이 줄면서 이런 대체 전력으로 장비를 설치한 것인데 만약에 광망센서가 제때 올렸다면 철책선을 넘기 전에 초동조치 병력이 출동을 해서 신병을 획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학화 경계 장비 감시 성령을 맹신했던 우리 군이 또 한 번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군이 3일 날 저녁 7시 25분경에 타고 넘었는데 최종 근거된 것은 4일 오전 9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14시간 30분 만에 기동수색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 14시간 30분 동안 우리 군은 북한에서 내려온 이 남성을 찾지도 발견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전방에 경계망이 뚫혀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대마다 초소가 있고 GOP가 있는데 촘촘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데 14시간 30분 동안 북한에서 내려온 이 남성이 우리 경계망을 뚫고 지금 군사분계선 밑에 철책선으로부터 1.5km까지 이동해 있다가 우리 수색팀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남성이 먼저 자수를 했다는 설도 있고 우리 군은 기동수색팀이 먼저 발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발견했던 또는 자수했던 간에 최초에 이 남성의 흔적이 포착된 것은 전날 7시 25분이었는데 저녁에 그런데 무려 14시간 30분 동안 지나서 그때 우리 병에서 발견되었으니까 그동안 허점이 많이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 철통과시 경계를 써야 되는 특히 전방부대 전방부대에서 이렇게 철조방을 넘어서 내려올 동안에 열 영상 감시 장비 통해서 최초로 확인해놔 놓고도 그 다음에 장비에서 이 남성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돗개 둘, 진돗개 하나까지 경계태세를 높여가지고 군이 동원돼서 수색을 했지만 그날 못 참고 그 다음 날인 11월 4일 오전 9시 50분에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다시 한번 허점을 많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남성이 넘은 철책에는 광만 센스 그리고 CCTV로 구성된 과학화 경계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책에 사람이나 동물이 접촉하면 센스가 울리고 GOP 부대 감시 통제수로 즉각 전달되는데 이런 작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북한에서 우리 쪽 GP에게 총을 쐈는데 우리가 대응하려고 총을 쐈는데 우리 쪽에서는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안에 있는 총기 안에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놀이세로 공이를 때리게 돼 있는데 이 놀이세가 때리는 공이, 공이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체전방 GP에 우리가 보급되어 있는 아주 최신품의 무기가 보급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잘 수리되고 관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기가 깨져 있거나 고장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즉각 사격도 못했고 한참 있다가 사격을 하긴 했는데 한참 있다가 사격을 할 때도 그렇게 고장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열 영상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포착이 되면 바로 우리 GP 또는 GOP에 소리가 울리게 돼 있고 그렇게 조치를 울리면서 우리 군인들이, 우리 요원들이 투입돼서 수색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런 일련의 말하자면 센서가 작동되지 않거나 또는 소리가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4시간 30분 동안 민간인이 지금 GOP에서 체전방에서 아주 활기를 칠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텅 경계망이 뚫려있다 하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상황 같으면 아주 심각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비무장한 민간이길의 망정이지 만약에 그 루트로 북한의 소병력 규모가 나눠가지고 내려왔더라도 모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계 태세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쪽 민간인이 북한 해상에서 북한 병사로부터 총격을 맞고 그 다음에 사살되고 난 뒤에 시체까지 불태워지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건 서에서 일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동부전선에서 이렇게 민간인이 내려오는데도 14시간 30분 만에야 찾았다고 하는 이 사실 매우 충격적이고 안보가 걱정되는 상황들입니다. 체전방에도 이러면 그 옆부대 저 밑대 후방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무작정 퍼주고 또 북한에 대한 지원 또 북한 김정은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보가 해이해지고 경계 태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저 DMZ를 통해서 북한의 훈련된 병사들이 아주 소규모로 여러 팀이 나로서 내려왔다면 어쩌을까 하는 아주 끔찍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의 확실한 안보 태세를 세워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